법의 문, 법문을 열기에 앞서서 부처님께 애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종기하신 분, 공량받아 마땅하신 분,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종기하신 분, 공량받아 마땅하신 분,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그룹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이미 부처님께 기의하여 싸우니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다른 종교를 믿지 않겠습니다. 그룹한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의하여 싸우니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룹한 세림들께 기의합니다. 이미 그룹한 세림들께 기의하여 싸우니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다른 종교의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불자 5개를 다짐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개를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가지지 않는 개를 지키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행하지 않는 개를 지키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개를 지키겠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이나 약물을 먹지 않는 개를 지키겠습니다. 부산 경남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 무진정사의 정우선임입니다. 6월은 호국보원의 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한반도를 지켜주신 역사상 모든 호국신연들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 전 저는 육군제1군단 군단법당을 임원하고 병사들에게 복문까지 하고 왔습니다. 얼마 전 조계정 총무원장 진우선임께서도 호국보원의 달을 맞이하여 육군훈련소법당에서 장병수기법회를 열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몇 주 전에는 태고정 총무원장선임이신 상진선임도 육군훈련소에서 수기법회를 주관하시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무진정사는 무진공덕회라는 사단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무진공덕회라는 이름에 글맞게 대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제일 먼저 군장병 임원을 하고 온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통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 다니고 계시는 학생선임들 중에 가난하고 힘든 분을 위해서 아주 작지만 작은 장학금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주 전 국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했던 법문을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한번 다시 해볼까 합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부처님 오신 날을 성대히 잘 보냈습니다. 혹시 올해가 부처님 오신 날 몇 년째 되는지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불기 2568년입니다. 불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신 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기 시작했으니까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그 해는 여기에다가 부처님께서 사신 80년을 더하면 2648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지 2648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사실은 근래에 공식적으로 통일이 되었지만 사실 이전에는 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불리는 이름으로서는 사흘초파일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고 석가탄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줄여서 석탄일, 불탄절 이렇게 좀 하문으로 보면 어감 이상한 그런 날로 불렀습니다마는 지금은 부처님 오신 날로 공식적으로 광가에서도 그렇고 달력에서도 그렇고 통일이 된 것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2648년 전에 부처님은 오셨는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 중에서 정현정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내용을 잠깐 일부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시를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정 시인은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슬퍼합니다. 왜냐, 그의 과거, 현재, 또한 앞으로 있을 미래를 포함한 한 일생이 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한 성인이 특히 우리 부처님 같은 분이 오시는 일은 이보다 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일까요? 우리가 2648년 전에 오셨던 부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우리한테 느끼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이 2024년이니까 BC 600년경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이 땅에 오신 그 색가모니 부치면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덕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 번 여러분들이 지금 그 덕을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그분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 그 생일날을 공휴율로 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2600년 전에 오신 그분의 영향력으로 1년에 몇 번 없는 공휴일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나 학교 다닐 때나 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한테 1년에 한 번 그 휴일을 공식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 그분이 오신 혜택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선임들이 출가를 해왔습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2600년 이전에 오신 그 부처님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자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기 위해서 앞으로 속세의 일생을 모두 접어버리고 부처님 제자로 그분이 현실로 살아있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영향력에 의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천재 수많은 지식인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고 또 앞으로도 바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정연정 시인이 말한 한 사람이 오는 것도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신 이 일은 그게 절대 비할 수 없는 참으로 대단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오신 이 불교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의 대부분이 다 불교 문화의 문화재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일 신라 시대부터 해서 고려시대 도전시대 수많은 근래에까지 불교에 의한 영향력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불교 국가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불교 문화를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세양에서도 대한민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가히 다른 어떤 다른 문화와 섞이지 않고 독특한 불교 문화를 이루어왔다는 것을 인정해 주고 저희들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호국 보인의 달입니다만 그 부처님의 제자들은 또 특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성군이 되고 성장이 되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일평생을 보냈던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히 우리나라는 부처님이 오신 그 사건이 실로 한 사람이 온 그 사건과 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잊고 살아온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일상을 생각하자면 과거 이제 미래까지 다 합쳐서도 체백년을 기준으로 앞뒤 몇 년 사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서가모니 부처님은 백년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전생담을 보면 부처님은 현급의 부처님으로 오시기까지 사 아성지 십만급을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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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수많은 윤회를 거듭하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종 시인은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불교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부처님은 한 사람의 일생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 아성지 십만급의 일생을 반복한 그 삶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오심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축하하고 봉축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 아성지 십만급 그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그 시간에 대해서 가늠이 잘 안 되시겠죠. 우리가 일급이 얼마나 되느냐 급에 대한 이야기는 불교에서는 아주 다양하고 많습니다. 겨자급도 있고 반석급도 있고 진묵급도 있고 감급 정급 일정간법 여러가지 급에 대한 시간의 측정을 위해서 다양한 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겨자급 반석급 직무급 이런 것을 오늘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없지만 또 현대의 과학 운명을 혜택을 받고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급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저는 이 우주가 빅벵을 해서 다시 이 블랙홀로 들어가는 그 소멸 까지를 일급으로 보는 것도 불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급에 대한 비유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장경 속에 세기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습니다. 그 세기경이라고 하는 장암경에 나오는 경전을 보면 우주의 평창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주의 평창과 수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 학자들이 이 내용을 보고 까무러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2600년 전에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양단물리학까지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서 이 빅병의 우주의 평창과 수축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 이미 세기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창세계라고 하죠. 이 세상이 창조되어서 창세계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 세기가 벌써 창을 빼면 세기경이죠. 이 세상이 나오고 멸하고 하는 것을 설안 경전이 벌써 몇 개 있습니다. 말씀드린 세기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고 기세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고 기세인봉경이라는 경도 있고 소영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 우주에 관해서 이미 기독교의 창세기처럼 비과학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주라고 하는 것은 평창이 있었고 평창이 다되면 한동안 평창으로서 머무는 기간이 있고 그 평창에서 머무는 기간이 또 지나면 수축이 되는 기간이 있고 수축이 다되면 소멸되어지는 그래서 성주 개멸이라고 하는 이 단계로 네 가지 단계의 우주의 시작과 끝을 말씀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것의 시작과 끝을 시간적으로 보면 빅뱅이 있었고 그 빅뱅이 유지되고 또 빅뱅이 수축이 돼서 블랙홀로 들어가서 소멸되어지는 그 지나긴 수백 수천억급의 억년의 시간을 1급으로 불교에서는 비유해도 별로 틀리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세상이 태어났다 사라지고 태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시간을 사 아성지 10만급을 하는 동안 윤회를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 아성지라고 하는 것이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냐라고 또 따지면 지금 여기서도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고 또 이 급이라고 하는 것이 까마득하게 많은 숫자가 1 아성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 아성지 10만급의 과거에 연등 부처님을 뵙고 나도 저분처럼 들은 포교를 하고 설법을 멋지게 잘하고 논리에 맞고 처음도 중간도 끝도 다 훌륭한 법문을 잘하는 부처님이 되겠다고 부처님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연등 부처님을 뵙고 사 아성지 10만급 전부터 우리 이 형급의 부처님이 되시려고 준비를 하시고 그 과정을 이어서 결국은 부처님이 되신 것이죠 그러게 본다면 정연조 시원의 한 인간이 온 것을 감탄한 그 멋진 시에 비견하면 우리 부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참으로 문자로서 말로서 다 설망하지 못한 그룩하고 그창한 그런 표현으로 다 담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법궁에 보면 이 연등 부처님은 아주 아주 너무나 먼 시대의 부처님이셨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준으로 보면 근래에 제일 가까운 시간에 7분의 부처님이 계셨다고 하는 과거 7분에 대한 대목이 나옵니다 97년 전에 위빠시라고 하는 부처님이 출연하셨고요 그리고 60급이 지나서 31급 전에 시키 부처님이 출연하셨기 때문에 60급 동안은 그 시대에는 그 급 동안에는 부처님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31급 전에는 두 분의 부처님이 시키 부처님하고 외사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두 분이나 그 한 급에 태어나 계셨습니다 그래서 매번 겉마다 부처님이 나타나시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주시는 그런 인연이 모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랑 분은 그만큼 만나기 어렵고 그분을 지금 현급에 부처님이 계셨던 것을 2,600년 전에 2,600년 전에 계셨던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눈으로 책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히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이 많은 그 중생들이 누릴 수 있는 행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91급 전에 윗밧이 부처님이셨고 무려 60억 급이 지나서 시키 부처님과 외사부 부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31급은 전에 부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나타나신 분이 깍고산다 부처님이셨어요 이 깍고산다 부처님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1급 후에 지금의 급에 나타나신 첫 번째 부처님인데 참으로 놀라울 것은 이 현급에는 깍고산다 부처님을 비롯해서 코나가나마 부처님 까사빠 부처님 그리고 고타마 스카모니 부처님까지 현급에는 무려 왕창 4명의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이러기를 지금의 현급은 행운의 급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부르고 부르고 여기에 더 한술도 떠서 더 흥미로운 것은 더 행운스러운 것은 현급에 또 한 분의 부처님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들어서 잘 아시는 분이죠 누구십니까 예 맞습니다 미력 부처님 마이트리아 부처님께서 이 현급에 또 부처님이 되시려고 도설천에 지금 와 계십니다 이 4명의 부처님과 미래에 또 오실 미력의 부처님까지 합쳐서 이 급의 행운의 급에 살아가는 우리는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참으로 너무너무 인연이 없고 너무너무 억울한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저희는 여하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희들은 현급에 4명의 부처님이 오셨고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무궁무진하고 깨달음의 열반에 들만한 많은 가르침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희유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명의 부처님과 또 앞으로 오실 미력 부처님까지 5명의 부처님이 현급에 태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부처님의 흔적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지옥 아기 축생 수라의 생에서 헤매고 있다면 현급의 행운의 급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면 참으로 억울하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급에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했으면 이 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반드시 성자의 바늘에 들어서서 다음에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에는 그 미륵 부처님이 세라하시는 법문을 현장에서 바로 듣고 저희들도 아라한과를 얻어서 부처가 되는 그런 인연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저는 여러분한테 각성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저희들에게 참으로 많은 법문을 실제로 하셨고 많은 경전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그런 경전을 보지 아니하고도 우리는 법당에 들어서면 큰 법당에 들어서면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부처님의 발달치를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지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불상을 보고 경전을 보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불상이라고 하는 이 상을 보고도 우리는 깨침을 얻고 교훈을 얻고 가르침을 배우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불상은 부처님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불상은 우리 중생들에게 이런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상은 신의 상이 아니라 우리가 모델하우스나 그리고 사람들 모델 샘플을 보면 그것을 보고 완성된 작품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법당에 놓여있는 불상을 보고 우리는 나도 저러한 면을 닮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가지 가르침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상을 불상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불상의 미소를 부처님께 가장 인상적으로 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대개가 다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상은 아주 열번 그리고 아주 평안한 미소를 띄고 계십니다 모든 부처님은 인상을 쓰거나 화를 내거나 인도에 가보는 3억 3천 330만의 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신 중에서 모든 신이 다같이 평화롭고 아름답고 아눈한 모습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불상처럼 미소와 평온함과 행복을 주는 그런 인상을 쓰고 있는 이 부처님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상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 항상 삶을 살면서 부처님처럼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탐욕과 자주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흥분해서 살면 미소를 지을 수가 없죠 또 깨달음이 없고 긍정적이지 않고 항상 어리석게 살면 항상 거늘밖에 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항상 미소를 띈 모습으로 우리를 쳐다봅니다 그 미소 띈 모습으로 우리들도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미소를 띄기에서는 우리 마음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항상 여유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있지 않고서는 탐욕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절대 미소라고 하는 것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지금 하루하루가 하루하루가 궁픽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삶을 물질에 그리고 명예와 스트레스에 찌들게 살아가면 우리는 미소와는 너무나 먼 그런 각박한 모습에 화난 모습에 인생으로 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상을 보면서 병원은 첫 번째 교원은 항상 남에게 자비와 평원의 메시지 미소를 띄울 수 있는 그런 계행과 수행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부처님의 상이 저희들한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줬던 메가드 장군 메가드 장군은 전쟁에도 아주 유명했지만 자네를 위한 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기도문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내용이 있죠 그의 자네를 위한 기도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물을 알게 하시어 인생을 음숙하게 살아간과 동시에 삶을 즐길 줄 알게 하시고 자기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계무한 마음으로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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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미소는 바로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삶속에 유모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가드가 말했듯이 인생을 음숙하게 삶과 동시에 즐길 줄 아는 그리고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유모와 미소를 웃음을 지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상을 부처님 상을 보고 부처님 처럼 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제가 군에 있을 때 병사들 혹은 어린이법회 때 꼬마들 한테도 불상을 보면서 뭐가 가장 인상적이냐라고 물으면 두 번째로 많이 대답을 하는 것이 부처님은 기가 크다는 겁니다 기가 아주 크죠 그래서 불상을 보면 혹은 보살 상이든지 우리 불교의 성인들의 모습을 불보살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기가 큽니다 왜 부처님은 불상을 기가 크게 그렇게 만들어놨을까 실제로 부처님은 그렇게 기가 컸느냐 맞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지고 있는 32가지 이 특별한 모습이 있는데 30 이상 중에서 부처님의 기는 아주 컸습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축 너러진 그런 길을 가지는 부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캐리커처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박지성이라고 하는 축구선수를 한번 그려보면 박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캐리커처는 주로 발을 위주로 축구선수니까 축구하러 신은 발을 위주로 발을 크게 그리는 것으로 우리는 단번에 박지성이라는 선수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야구를 잘하는 사람들은 팔 상체 그리고 복싱 선수나 이런 격투기 선수들은 주먹 이런 것을 크게 그리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은 이후에 인도전역을 주유하면서 45년 동안 팔만대장경의 경전을 다 설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경전으로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어낸 거지 45년 동안 이곳 쪽에서 저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성자로 만들고 아라한으로 만들었던 그런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빼지 않고 다 적었다면 아마 지구 전체를 다 덮어도 모자랄 만큼 많은 경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말씀을 하셨으면 부처님은 아마 입을 크게 입을 크게 그리는 그런 모습으로 부처님의 특징을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45년 동안 수많은 법문과 포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크게 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모델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크게 그렸다고 하는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길을 크게 그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한 것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부처님께서는 경청하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현대에서 상담하셨기도 그렇고 현대의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가장 훌륭한 상담자 심리학자들은 경청을 하는 사람을 책으로 치죠 그런 부분이라면 부처님은 가장 훌륭한 상담자였고 지도자였고 훌륭한 심리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부처님은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고통과 그 하나하나의 각자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트라우마들을 많이 충분히 들으시고 인자한 모습으로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충분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으며 그 수많은 경청을 마무리한 뒤에 부처님께서는 그 청자 부처님께 가르침을 듣고 그 아픔을 이뤄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가장 적합한 내용의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기가 큰 이유가 말씀보다 경청이 훨씬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갈등과 많은 경쟁 속에서 서로 간의 인간관계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런 인간관계를 잘 맺고 가정과 친구와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이 경청하고 들어주고 하는 눈을 맞춰주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부처님은 이미 2600년 전에 빛이 600년 전에 그런 면에서 통달한 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것은 성인이라고 하는 성자를 하문으로 써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게 라디오니까 제가 그림으로 볼 수는 써서 지지 못하지만 성인 성자의 하문을 들여다보면 기이 이즈자 여러분 다 아마도 아실 겁니다. 성인 반열에 아주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동량, 중국, 일본, 한국을 비롯해서 이 동량에서는 다 기를 크게 그린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처럼 훌륭한 분들은 반드시 기가 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다들 받아들이는 공통적인 생각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인성자는 기이자가 먼저 쓰여지고 입구자와 임금왕자가 또 하나의 글자입니다. 드러날 정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드러난 사람, 기가 큰 사람, 이게 성인성자의 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드러날 정자도 보면 입구자와 임금왕자라고 했죠. 혹시라도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되면 임금왕자는 임금왕자라기보다 구설옥자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편이라고 하는 한자의 사전을 가지고 왕자, 임금왕자를 써놓고 왕편으로 써놓고 옥편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왕자와 구설옥자는 사실 같은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인성자는 기이자 브라스 드러날 정자인데 드러날 정자는 입구자와 임금왕자 혹은 구설옥자와 같은 그런 글로 되어 있다. 그래서 말을 하게 되면, 입을 열게 되면 쓰레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임금이 쓰고 구설과 같은 품이 있고 아름다운 말만 입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성인성자의 글자에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인성자의 글자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불쌍해, 기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중생들의 아픔과 고통을 잘 들어주신 분 그리고 말씀을 많이 하기보다 실제로도 부처님께서는 쓸법을 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힘든 상황을 잘 들어주시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가장 적합하고 확실한 복문을 잘 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불쌍해서 또 특이한 점을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더 떠올려 보세요. 저는 또 여러 가지 몇 개를 더 추가해서 저는 연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부처님은 대개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부처님은 부처님께서 앉아 있는 불쌍해 모습을 보면 대개가 연꽃 위에 앉아 있죠. 연꽃 위에 연꽃대, 연화대라고 하죠. 연화대 연꽃이 하늘을 향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앙천연,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연꽃 위에 부처님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봐서 부처님께서 사람이라면 연꽃 위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꽃 위에 여러분이 한번 연꽃 위에 가서 앉아 있어 보십시오. 연꽃 위에 여러분이 앉을 수 있는지 그런데 부처님은 연꽃 위에 앉아 있습니다. 꽃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도 눈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꽃 위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다는 그것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데 부처님은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거나 저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음에 한번 불쌍을 한번 꼭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은 거의 99% 부처님은 연꽃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연꽃은 찌그러들거나 연꽃이 상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온몸을 연꽃 위에 실었으면서도 연꽃 위에 앉아 계시면서도 연꽃을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부처님은 몸은 있으시되 그 몸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수많은 번뇌 망상의 덩어리 그런 모든 덩어리가 물질을 만들거든요. 부처님은 욕계, 색계, 무색계 무색계에 계시는 분입니다. 욕계와 색계는 물질의 세계거든요. 물질의 세계를 벗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형체 자체도 없습니다. 불상을 보면 반드시 우리는 불상의 형체가 있죠. 하지만 부처님은 욕심과 탐욕과 그리고 감정에 의해서 남을 싫어하거나 또 좋아하거나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또 번뇌 망상의 찌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걸 다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다 해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몸이 가벼워집니다. 물질을 떠납니다. 무색계에 태어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이 불상의 모습이 연꽃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하나도 안인상하고 도리어 아름답게 보이는 모습, 그것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탐욕과 성냉과 어리스민이라고 하는 그 삼독심에 의해서 수많은 번뇌의 무게와 욕심의 무게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찌들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벗어나서 연꽃 위에서도 앉아도 하나도 연꽃이 상하지 않는 너무나 맑고 깨끗한 무색계의 부처님 세계로 저희들을 이끄시는 그 모습이 바로 불상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의 일생은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 어디서 태어났어요? 룸빈이라고 하는 동산의 길가 나무에서 보리수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부처님은 또 두 번째, 그러면 가장 젊었을 때 부처님은 어디서 계셨어요? 부처님은 궁전을 나와서 아주 편안한 침대와 편안한 자리를 버리시고 덜판에서 숲속에서 수행을 땅 위에서 고생을 하시면서 수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태어난 것도 병원이나 산부인과가 아니고 바로 룸빈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덜판에서 숲속에서 태어났고 그분이 평생 사셨던 것도 모든 거 다 기원정사부터 다 숲속이었습니다. 그럼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또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또 돌아가실 때도 나무, 사라 쌍수라고 하는 사라라고 하는 두 나무 사이에서 자식을 펴시고 마지막 열반을 하시게 됩니다.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나셨고 숲에서 태어나셨고 나무 밑에도 태어나셨고 평생 사신 것도 29살에 이미 궁전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버리고 아주 험한 덜판에서 야생 동물들과 목숨이 왔다 갔다는 곳에서 사셨으며 노숙을 하셨으며 돌아가실 때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비바람이 칠 수 있는 그런 사라 쌍수의 나무 밑에서 열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처님의 일생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서 그분의 삶에 아주 금소했고 원래 목표가 길 옆에서 길 위에서 중생들과 만나면서 살려고 했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분도 편안한 곳에, 안락한 곳에 살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도 그랬고 공자도 그랬고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성자들은 일생이 편안한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자들의 삶은 항상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시는 것까지 아주 특이했고 아주 힘든 그런 일생을 사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분들의 성자의 삶을 우리가 존경하고 그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배워가겠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현지적인 삶은 보다 풍족하고 보다 부드럽고 안락하고 맛있고 달콤하고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스스로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한 사람이 오는 것도 실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데 우리 부처님은 사아성기 10만급이라고 하는 긴 생활 동안 그리고 현급에 오셨어도 참으로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중생들을 위해서 후세의 모든 불법을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원래 뜻했던 그 소원을 하나도 굽히거나 되돌림 없이 사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처님께서 오신 의미를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그분처럼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 수 있는 삶을 어떤 삶인지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진영사의 정우선임이었습니다. 성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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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벌하십시오.